가끔테레비 자, 여러분! 괜찮으세요? 이제 끝났어요? 크림판 정말 커요 제가 추천했던 크림판 치즈 먹으러 가야하는데 치즈 먹으러 가야하네 치즈 먹으러 가야하네 먹겠습니다 단산가 아까네 단산이 너무 아파 자극적이네 와카크 안녕 와 그거 크림판 아니에요? 식사 중이었는데 희창 이거 안 먹어 본 거 아니지? 아 안 먹어 봤어요 안 먹어 봤어요 이거 준비해 놓을 때 빨리 한국 와 아 그니까 가고 싶어요 그 혼자서 딱 한 마리 먹는 게 먹는 사람이 있지 않아? 보통 천천히 천천히 나 혼자 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성공했어 근데 진짜 배 터졌어 터지진 않았는데 터질 뻔했어 산따님이 오신다면 뭘 갖고 싶냐고요? 이제 그림 후방 까나 이제 그림 후방 까나 최근에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? 최근에는 그거 샤콘의 집뼈상 너머로 너무 좋아해서 맨날 듣고 있습니다 아 나 치킨 먹고 싶어 케이크 먹고 싶어 어떡해 근데 지금 제가 한국의 음식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소개해봅시다 이거 소개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거 오우 감자 자가이모가 있는데 이거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한 입을 먹으면 정말 내가 술을 마셨으면 정말 이거 계속 마셨고 나 치킨 먹으면 나 치킨 먹으면 다 알아라 근데 그거 혼자 거의 다 먹었어 혼자 나 치킨 먹으면 맛있게 또는 이거 홈런볼 이거 진짜 초코넛의 맛이지만 이거 카스타드의 맛이지만 이거 오븐토스터를 넣어서 조금 너무 맛있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주 먹으면 안 된다 올해는 이거 안 먹는다 음주를 하면 진짜 사고 날 날 테니까 안 돼요 어 토미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해주셨던 거 떡당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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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빠이빠이 와야스미나사이 메리 크리스마스 박근텔레비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